번호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피닉스 기초가 226번부터 249번 이었잖아요. 그걸 250번으로부터 299번으로 번호를 재조정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업로드 된 영상들 중에서도 226, 227 이후는 251 이런식으로 번호를 다시 새로 매겼어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 지금 200번부터 아마 225번 정도까지 진행을 했었죠. 프로그래밍 엘릭스 1.6 이거 오늘 맞아 225번부터 226번부터 249번까지 이 책의 마지막 부분 20장부터 아마 25장까지 마지막 부분을 여기서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약간 새로 수정해서 이미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던 225번, 226번 이후 번호를 250번 이후 번호로 새로 꽂혔다는 거죠. 정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